김남길이 문화예술 NGO를 통해 창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짓고 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있는 재능 있는 창작가들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게 하지 말자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창작가들의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는 지난 2021년부터 창작가 후원 캠페인 아트빌리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첫 번째 행보로 경상남도 통영시와 MBC의 후원으로 통영시 다라마을의 공유 공간을 세웠습니다. 통영시는 다라마을의 빈집 5채를 리모델링해 길스토리에 5년간 무상임대해 줍니다. 아트빌리지는 창작가 개인의 영역을 방해받지 않는 프라이빗한 레지던스로 예술적 감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작업실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통영 다라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문화를 경험하고 문화예술적 영감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